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정우경 선생님입니다. 23년도 6월 지방직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돼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에 앞서서 이번에 국가직에 의해서 지방직도 출제가 매우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지난번에 작년 지방직 문제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가장 쉬웠던 걸로 사료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번 선사시대의 시험 문제인데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대표적인 구석기의 유물인 주먹도끼를 줬고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 이게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한탄강에서 발견되면서 메비우스의 학설이 깨졌죠. 메비우스의 학설이 뭐냐면 메비우스의 학설을 깨트리는 메비우스의 학설이 이런 겁니다. 양면 액석기였던 이 주먹도끼가 서양에서부터 인도까지는 발견이 돼요. 그런데 중국부터 동양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아서 타고 가보면 아주 예전에 서양이 더 우월했었다라는 걸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 논리를 천명하는 거였었는데 설명하는 학설로 많이 쓰여졌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발견되었냐면 주한미군 출신의 그렉 보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태원에서 안 놀고 왜 여기 가서 놀았을까요? 어찌됐건 구석기였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동굴바위근을 강가에 막지 쉽게 답은 1번입니다. 내부에 화덕이 있는 눈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다. 화덕이 있는 눈집인데 이게 신석기였을 거라고 보여줘요. 물론 화덕이 있는 게 가운데 있느냐 한쪽 편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가르긴 하지만 대략 신석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시기가 다른 겁니다. 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저장했다 이것도 신석기라서 안 되고요. 구릉, 방어,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세웠다라는 건 방어시설이 등장해야 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청동기라 답은 쉽게 1번이라고 보여져요. 자 2번으로 갑시다. 각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인데 군사조직이에요. 군사조직. 군사조직인데 핵심이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반대했대요. 그리고 진도를 근거지로 옮겨서 항쟁을 정지했다라는 걸로 보아서 고려 무신집권기 때 최시정권의 다시 말하면 그중에서도 최후의 사병집단이었던 삼별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요 이것도.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됐건 언제냐면 조선의 훈련도감인데 조선시대 후기에 중앙군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훈련도감이에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이 외군의 조총에 굉장히 애를 먹다가 우리도 포수, 사수, 살수의 포수, 조총 그래서 숫자들에 간 세계의 삼수병 훈련도감이라서 안 되고요. 윤관의 건의로 기병중심의 부대는 여진정벌에 동원됐었던 별무반이라서 안 되고요. 도적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다 맞죠.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줬다가 몽골과의 항쟁 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신의군을 포함해서 삼별초라 답은 3번이에요. 양계 국경지방에서 상비군적인 전투부대였던 건 양계의 밑은 진에라 진에 주순하고 있다 그래서 주진군에 대한 설명이라 답은 3번이에요. 군사조직이 출제가 제일 안 되는 파트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 좀 쉬웠던 거라 이런 정도. 자 3번으로 갑시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을 물어보는 건데 인물 자 중략이 나오니까 중략 이후를 봐야 되죠. 저들은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라는 거는 최익현의 위정척서파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졌냐 라고 할 때 보면 지금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단답형의 퀴즈 형태로 선택지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 출제가 안 됐어야 됐는데 이런 방식이 예전에 출제가 안 되다가 또 출제가 최근 들어서 1, 2년 사이에 이런 단답형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매우 쉬웠던 문제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4번 신문을 물어보는데요. 자 땡땡땡 세 개가 나왔으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얻어 걸리면 돼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같은 대상 같은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시험 문제가 신문이니까 같은 대상이겠네요.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합니다. 구체적으로 치면 좀 어렵게 감으면 독립협회에서 창간한 게 독립신문이 아니라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나서 독립신문의 사설을 보고 감동받은 애들이 모여서 만든 게 개몽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게 최초의 개몽단체였던 독립협회죠. 그 다음에 한글판 그 다음에 영문판 영문판은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조선의 모습을 보고 착각할까 봐 한 거예요. 이것도 선택지가 너무 좀 황당해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퀴즈 형태로 나온 거라 답은 그냥 쉽게 독립신문입니다. 추가로 제가 제국신문 한성순보 황성신문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워낙 쉬워서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국의 역사서로는 역사서로 고구려의 유기가 있고 영영왕 때 신지보건으로 추렸고 백제의 서기가 있고요. 신라에는 국사를 편찬했는데 여러분 좀 봅시다. 역사서는 비석과 더불어서 전성기를 표시하는 나타나는 표징, 징표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는 백제니까 누굴까요? 근초고왕. 나는 누굴까요? 신라니까 당연히 정복군주 진흥왕이네요. 그래서 근초고왕과 진흥왕 짝지인데 어찌됐건 이런 정복군주 고대국가를 완성했었던 정복군주가 삼국시대에는 고대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라 가장 메인 소재로 많이 쓰여지죠. 가번에 근초고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남부여로 고친 거는 백제성왕이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침류왕이라서 안 되고요. 화랑도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진흥왕이라 정답은 3번이고요. 병부를 처음 설치인데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병부라고 하는 관청, 지금의 국방부 같은 관청을 설치했다라는 걸로 보여져서 뭐냐면 이거는 풍왕 정도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 나오던 문제라 크게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음 문화재는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 6번 문제가.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것에게 옳지 않은 거 하나인데 사택지적비가 나와요. 사택지적이라는 인물이 뭘 했냐면 영산강 유역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사택지적은 백제의 사시는 뭐냐면 왕비족을 배출하는 거예요. 진씨, 사씨, 혜씨 이런 성들이 있는데 이 사택지적이 뭐냐면 내가 백제의 상좌평도 해보고 했는데 나이를 먹고 돌아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무상하더라라는 거예요. 인상무상. 왜 내가 인위적으로 애를 써서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도교사선과 관련된 거라.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신라의 임신석이석. 맞죠. 유교경전을 공부하자는 거. 그 다음에 충주고구려비는 뭐죠. 장수왕 때.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남한강 유역까지. 그래서 충주고구려 또는 중원고구려비라고도 해요. 옛지명. 호우명 그릇은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 이게 뭐죠. 광개토대왕이 사망하고 장수왕이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개토대왕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 조성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때 공이 있었던 신하 10명에게 호명 그릇을 나눠줬는데 이게 신라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외의 군대가 신라를 침공했을 때 그걸 격퇴해 주죠. 5만의 광개토대왕의 보병과 기병이. 그렇죠. 그리고 신라에 주둔하면서 내정에 관섭했을 거고 아마 인질로 끌려갔던 애가 고구려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거에 고구려 세우고 돌아온 게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 문제가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늘 나오던 거고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사택지적비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쉬운 거 세 가지 있고 1번은 이 사택지적비가 사택지적이 이런 내용이 맞나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다른 비석에다 대면 사택지적비가 제일 좀 난감한 거 아닌가요. 도교 관련된 유물이고 해서 그럼 물음표고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거잖아. 그럼 답은 1도 고민하지 말고 1번을 찍어야 된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제의 메소드 있죠. 실제로 시험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쓸데없는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될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구조. 문제의 구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한두 문제는 들어와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만 하면 되지 귀통에 있는 이 상황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제의 메소드에서 물음표가 정답인 케이스의 전제조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지방직 시험 문제 보기 직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출제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특강으로 해드렸거든요. 그 특강에도 물음표가 정답인 케이스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들로 해서 특강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 이 잡듯이 다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7번 곽재우가 나왔는데요. 여기 봅시다. 중략 이후에 곽재우에 대한 밑줄을 쳤어요. 의병인데 이 곽재우가 왜 나왔냐면 의병의 대표라서 나온 거예요. 대표. 한국사의 소재는 어떤 파트에 무조건 최초 아니면 대표예요. 대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표가 홍의장군 곽재우입니다. 임준왜란 때 의병장. 홍의장군이라고 친했다. 의령을 거점으로 봉기했다. 모르시면 물음표 하시면 되고요.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거는 아셔야 될 전쟁이잖아요. 한산소 대첩 진주 대첩. 그다음에 뭐지요. 명나라 군대가 와서 평양성 전투. 벽정안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가자. 평양으로 후퇴하자. 나머지들이 모였어요. 뭐지요. 조선의 관군과 백성들이. 그래서 민관연합해서 했었던 게 대첩 중에 하나였던 뭐지요. 해군에서는 한산도 대첩이라면 육군에서 그 유명한 행주 대첩이잖아요. 행주 치마 행주 대첩. 그래서 이거 이후에 대패했었던 일본군이 뭐지요. 서남해안에 뭐지요. 외성을 쌓고 남해안 중심으로 외성을 쌓고 휴전에 들어갔다가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재침한 게 정유재란이었죠. 그래서 답은 쉽게 이게 3번이라서 3번이 쉬워요.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서 기습활동. 이거는 의병의 문장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의장군 곽재훈은 아실 수 있고 모르시면 물음표. 의령은 모르시면 물음표 하시면 돼도 이거는 당연히 의병이면 뭐로 때릴까요. 관군이 했었던 걸로 때리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비교 대상이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단체는 단체로 인물은 인물으로 사건은 사건으로 만나요. 왕은 왕으로 때리는데 동시대에 같은 대상. 이것도 제가 선지구성 방식을 이 지방직 하기 전에 특강으로 해드린 데서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비교적 많이 공부하시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까먹어서 자꾸 보신다고 하시는데 까먹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모양 외우기가 아니었었나라고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실제로 선택지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시면 제가 이거 J메소드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셔야 될 분들은 다시 한국사를 하기 이전에 한국사라는 과목에서의 각각의 파트의 출제의 포커스와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제시문 사료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보시는 그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무료특강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요. 쭉 보시는데 출전이 대한매일신보예요. 대한매일신보 근대에서 가장 대표졌던 영국인 베델 그래서 논조가 가장 강력했었던 거. 그런데 국채 1,300만 원이 나와요. 이러면 쉽지 않아요. 뭐지요?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국채보상. 1907년에, 8년에 나왔던. 그러면 조선형평사를 조직했다. 그래서 형평운동을 해요. 1920년대. 그래서 안 되고요. 조선물산장료회는 뭐지요? 국산품의용인 물산장료운동이라 1920년대 평양에서 조만식이 하는 건데 내내 말씀드렸죠. 국채보상을 때리면 꼭 선택지에 물산장료운동. 물산장료운동을 때리면 꼭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선택지가 들어간다. 그죠? 시기로 1907년이냐 1920년이냐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통감 분지, 총독 분지를 가지고 선지를 만듭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민족말살 통치 때니까 1930년대 후반 다시 말하면 3-2기예요. 중일전쟁 이후 그래서 안 되고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 꽤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올 법한데 출제가 안 됐는데 나와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제시문도 굉장히 쉽게. 선택지 정답도 되게 쉽게. 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정결한 것인데 요게요. 아마도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만약에 굳이 좀 들어라라고 하면 아까 곽재호와 관련돼서 좀 난감해서 의령을 거점으로 했느니 이런 것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틀리면 9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9번도. 이게 왜 그러냐면 착각을 하기가 딱 좋은 게 조선의 과거는 조선시대 시험 문제예요. 문과, 문과, 잡과가 있는데 문과를 제일 중시했고 경국제에 따르면 문과의 시험은 뭐예요. 문과라는 시험을 보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2호 예병 형공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교부 더하기 교육부에 해당되는 게 뭐다? 예조라고 하는데 예조는 과거를 주관해요. 과거를. 뽑는 거는 예조에서 하고 그래서 발령 나서 문신, 문관, 무관이 되면 나중에 걔네들의 발령, 인사는 뭐죠? 문신관료는 당연히 2조에서 할 거고 무신 장군에 대한 발령은 뭐죠? 당연히 병조에서 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인사발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 뽑는 거라고 시험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조예요. 예조. 그 다음에 정기시험 무조건 3년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조 3년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예조 3년 4번인데 이거를 틀리시면 2번에서 틀리실 거예요. 2번에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2번에다가 늪을 판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거냐? 앞선지에 뭐죠? 파놓고 정답을 뒷선지로 빼는 게 위력적이에요. 자 10번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라 이후예요. 이후. 예글을 준 거고 이거 이후에 뭐냐라는 건데 그럼 얘가 뭘까요? 땡땡땡이 나오니까 같은 거잖아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했었던 삼상회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좌우통합에 의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자라는 거고요. 토지개혁은 뭐죠? 몰수에 유조건 몰수. 그래서 농민에게는 무상으로 나눠주자.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인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모르셔도. 셋 딸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보셔도 나아요. 첫 번째만 봐도 좌우합작 7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이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등장해야 됩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1단계 노력. 1단계 노력. 뭐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따라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그럼 삼상회의가 먼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될 단체를 놓고 미국과 소련의 생각이 달랐죠. 그래서 결렬되고 무기한 휴에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이 뭘 하냐면 전북 정읍에서 정읍 발언, 단독정부, 단정 발언을 때려요. 38도선 남쪽에 소련과 김일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분단을 조장하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뭐가 나와요? 좌우합작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실패로 끝나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서 인구비례한 총선거를 얘기하니까 두 번째에 나오는 뭐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남북협상 노력이죠. 그래서 이건 연도회 오시면 내 거로 못 만듭니다. 1단계, 2단계로 구별하셔서 전개 과정을 이해하셔야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후니까 보세요. 3.15 부정선거 4.19는 이승만 정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뭐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규삭재산처리법 이런 거 하다가 6.25가 빵 터지는 거라 어찌됐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은 언제다? 미군정기니까 미군정기 이후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재형국회에서 이승만 뽑았다. 이것도 다 뭐예요? 이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후 세 개는 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이승만 정부 때예요.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 뭐죠? 미군정기였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1단계가 진행되는 좌우합작 이전에 1단계가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보통은 근현대사가 고득점을 하는데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누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느냐 싸움인데 이 근현대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10번 문제가 조금 불편하실 거고요. 근현대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셨던 분은 솔직히 말하면 껌이에요. 껌. 11번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그는 누구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고요. 해동천대종 그래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고려중기에 나오는 뭐죠? 왕자 출신의 의천이죠. 교선통합의 의천. 의천 찾아라. 이론적 교리와 실천적 수행을 아우를 것.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교, 관, 겸, 수.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참성과 독경 노동에 힘쓰자라는 결사 이게 뭐죠? 신안결사운동 대표적으로 수선사 결사의 진우를 얘기하는 거라 의천 내면 진울이 무조건 와야 돼요. 삼국시대 고승들의 정기를 정리했던 해성고승전은 각훈인데 이거는 승려 문제 보다는 역사서 문제에서 나오는데 뭐 어디다 갖다 때려도 돼요. 어찌됐건 각훈을 메인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메인급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백년사를 결정해요. 백년사 결사 참회. 이게 포인트죠. 참회 참회. 이거는 뭐죠? 교종 쪽에서 했었던 신안결사운동. 다시 말하면 선종 쪽의 진울에 수선사 결사라는 신안결사운동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교종 쪽에서 했었던 거라 요새죠 요새. 그죠? 참회. 뭐예요? 참회. 참회해야 된다. 잘못한 걸 진정으로 참회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죠? 법화경의. 법화경이란 경전. 경전이라 교종 쪽이고요. 법화경의 핵심 논리가 뭐다? 법화신앙. 그 법화신앙이 뭐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3번, 4번의 선택지보다 더 많이 나온 건 원효와 의상을 집어넣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어찌됐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쉬워요. 제시문도 선택지도.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봅시다. 최근의 시험 문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연도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연도함기가 아니라 전개 과정에 대한 구별이라 기준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외란, 호란 이 사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쪽으로 갔던가 뒤쪽으로 갔던가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게 세 개 나머지는 앞쪽이나 뒤쪽이겠네요. 인조반정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정리할게요. 그래서 인조가 집권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광해군의 중립외교 대신에 인조가 친명외금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나사이고 영창대군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광해군 때 나오는 개축옥사라고 하는데 인목대비를 패서인시켜버리고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위리안치시킨 다음에 죽인 거죠. 이게 결국은 뭐죠? 인조반정의 배경이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중립외교와 또 대내적으로 뭐죠? 폐모살죄라고 하는 이 사건이 결국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난 거다. 그래서 인조반정의 배경이 되는 거라.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다. 중립외교 그러니까 뭐죠? 2번과 3번이 뭔가요? 인조반정의 배경이라 다 가해 들어가는 거고요.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귀국하였다. 병자호란때 끌려가는 게 뭐죠? 소윤세자 복림대군이니까 당연히 호란 이후니까 답은 4번 아닐까요? 4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화도로 갈 건데 유적지와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이게 우리 직렬에서 지방직에서 이런 걸 나오는데 여러분이 봅시다. 핵심이 뭐냐면 딱 물어보면요. 딱 두 곳만 물어봐요. 어디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우리 직렬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게 딱 강화도 아니면 서경 둘 중에 하나예요. 평양. 만약에 이게 법원직 시험 문제였다면 법원직은 지도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지도에다 표시해서 가나다라 처리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방식이라 특정 지역 딱 하나만 물어볼 수 있고요. 출제될 수 있는 건 무조건 뭐예요? 서경인 평양과 또 하나가 뭐다? 또 하나가 뭐다? 강화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봅시다. 외규 장각은 약탈이 된 거는 외규 장각이니까 강화도였고 이거 털어간 게 뭐였었죠? 병인양요. 동학농민운동은 고부에서 시작해서 전라도 충청도 일대로 확산된 거라 동학농민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되게 쉽잖아요. 고인돌 공화국이 우리나라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강화도에서 벌어진 거라 뭐라고 설명드리기도 좀 난감하네. 그렇죠?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의 붕당 상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세 개는 조선의 붕당 상황이 맞는데 하나가 다른 거네요. 붕당이라는 건 언제 때냐면 단어를 쓰려면 사림파 대 사림파예요. 사화는 조선중기 16세기에 훈구와 사림의 싸움에서 사림이 일방적으로 네 번 박살났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 사화 무갑기열의 사대사화라면 그거 끝에 결국은 사림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임주일환 터지기 전인 선조임금 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붕당이에요. 왜? 당을 나눴다 그래서 분당이라고 하지 않고 붕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정치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벗들끼리 그래서 벗붕자잖아요. 자 봅시다. 선조 때 사림이 동서인으로 분열되었다. 맞죠? 네 뭔가요? 의뢰당론으로. 다시 나만 그 이전의 외척세력이었었던 뭔가요? 소유두에 대한 철의를 강원으로 나눠지게 돼요. 기성사림과 온건사림이. 또 하나가 이조전락을 누구로 할래? 김효은으로 할래? 심충겸으로 할래? 이런 것 때문에 동인서인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 동쪽 서울 서쪽에 사는 사림 애들이 나눠지는 건데 동인이 김효은으로 대표되는 신진사림 서인이 심의겸으로 대표되는 기성사림. 신진사림은 선조 때 진출한 거고요. 기성사림의 서인은 그거 전인 명종 때 진출했었던 거죠. 맞는 거예요.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는 거 맞죠? 그리고 공존의 시대 때 북인이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임진왜란 때 엄청난 의병장을 구성해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했고 그래서 권력을 독점했고 결국은 공존의 시대 때 서인과 남인이 권력층에서 밀려나니까 그래서 벌인 게 뭐예요? 인조반정이죠. 인조때 남인이 정권을 독점하였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서인이 정권을 장악해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서인주도 남인참여예요. 남인도 공존했다. 공존.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죠. 뭐 때문이다? 경신왕국 때문에. 그래서 1번 특히 4번은 잘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세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조선, 세종, 과학기술 하면 꼭 내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3개가 세종대왕이고 하나가 뭐예요? 다른 건데 갑인자를 주조했다. 이 갑인자는 뭐냐면 갑인자는 활자인데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왜 내가 어렵지 않고 쉽게 출제됐다고 그러냐면 조선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갑인자와 식자판 조립방식 하면 세종 맞나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태종 때 개미자와 활자를 만드는 관청인 주자소를 설치해요. 그걸로 해가지고 맨날 얘네 둘이 개미자니 갑인자니니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먼저인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너무 쉬워요. 화통도감은 화약을 발견했죠. 그래서 만드는 임식이고잖아요. 이거는 고려시대 우왕 때 최무선이 원나라 상인에게 화약제조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화약무기를 만든 게 화통도감이라 이것도 쉽게 2번이에요. 3번에 칠정산이라 편찬하였다. 이 칠정산이라는 역법이 왜 대표성을 띄고 왜 중요하냐. 이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역법을 써야 되는데 중국달력을 뭐죠? 서울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서 맨날 나오는 거고요. 간의 혼이 하면 나오는 건 뭐죠? 이것도 다 천체관측기구라 세종대왕인데 보통은 이거 뭐를 쓰냐면 이런 거예요. 세조 때 인지의와 규형이 나와요. 인지의와 규형은 토지 측량기구인데 이거를 천체관측기구라고 해서 감던가 아니면 세조인데 세종이라서 감던가 그렇게 해서 쓰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그냥 답은 쉽게 2번이죠. 화통도감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기출문제에서도. 다음과 강령을 발표한 단체로 오른 것이에요. 강령을 줄 거고 단체무로 보는 건데 이것도 신간회거든요. 각성하자. 왜 그럴까요? 왜 각성해야 되느냐. 나라를 뺏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이 만세운동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설립운동이 전개돼요. 왜 그러냐면 3.1 만세운동의 결과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꿔요. 힘으로 찍어누르는 무단통치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문화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주어지게 되자 뭘 하나요? 밀립대학설립운동이라는 교육지능과 물산장려운동이라는 산업지능의 운동을 하는데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실력이 안 되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이 당시에 자치론을 던져요.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니네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 실력을 갖추면 자치권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여기에 동조하는 애들이 나와요. 민족주의 우파. 다른 말로 자치론을 주장했다. 자치론자. 기회를 이용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들을 민족주의 우파라고 합니다. 이들이 일본과 손을 잡고 자치운동을 장기하자. 민족주의 좌파. 민족주의가 분화되어 좌파. 뭐지요? 선실력 후 독립. 이게 민족주의 우파라면 선독립 후실력 양성. 그래서 이쪽과 그다음에 3.1만세운동에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설정해서 탄압하니까 유일당 차원에서 했었던 게 신간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 둘이 만나는 거니까 일단 각성해야 되죠. 왜 각성해야 되나요? 일본 나라 뺏겼는데 민족주의니 사회주의니 싸웠으니까 각성하자. 그리고 두 세력이 합쳤으니까 단결하자. 기회주의. 민족주의 우파는 배격하자. 이런 거죠. 신간의 3대 강령이라 시험 문제에 과거에 굉장히 잘 출제됐던 거고 이렇게 좀 쉬워요.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회를 창립한 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 신간의 이전에 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연계됐던 신간의 이전에 3.1만세운동 이후에 나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또 하나가 뭐지요? 물산양육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아니고요. 파리강화에 의해 대표단을 파견한 건 파리강화에 의해는 1차 세계대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거라 신한청년당에 김규식이 파견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 김규식을 뭐지요? 외무총장에 임명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한 거라 안 되고요. 60만세운동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60만세운동의 결과 신간의가 만들어지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주학생양육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했다. 맨날 신간에 물어보면 이거 선택지 가지고 답하는 거라. 이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쉬워요. 17번에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 이게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삼공유사랑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걸 모아서 내가 기 편으로 했다라는 게 충렬왕 때 일연이 썼던 삼공유사인데 이거는 내용으로 잘 읽어보시면 동명왕의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동명왕의 얘기. 그래서 내가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 편을 봤더니 대단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왕. 다시 말하면 주몽 송일국 맞나요? 거기에 얘기를 영웅 서사시 시처럼 쓴 게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에요. 무신집권기 때. 그럼 들어가서 봅시다.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편찬을 했다. 서사시에요. 강목체가 아니라. 강목체의 대표가 동사강목이에요. 그다음에 당군부터 충렬왕 때까지의 얘기를 서사시로 이거는 제왕웅기고요. 그다음에 당구신화나 전설 전승이 광범위하게 수록됐다는 건 삼공유사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의한 서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쓴 거겠죠. 그래서 이게 17번이 어찌 보면 굳이 한 두세 문제를 골라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문제 더하기 17번 문제에서 찾는 게. 그런데 이것도 답 찾기가 쉬운데. 역사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만 돼 있다면 답은 어렵지가 않고요. 만약에 역사서를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이건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18번.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올드스타일의 문제 또 나왔네요. 중국 화북지방의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3-2기 때입니다. 3-2기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지요. 민족혁명당으로 통합을 했다가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돼요. 예난으로 가서 뭐지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조선독립동맹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참의부 정의부 신부 3부가 조직되는 건 1920년대라서 안 되고요.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의군부니까 1910년대 뭐죠. 독립의군부 하면 비밀결사.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건설. 답은 쉽습니다. 조선의 혁명군의 양세봉 영능가 하면 뭐가 되나요. 한중연합작전에 걸리니까 30년대 전반이에요. 3-1기.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입니다. 19번으로 갈게요. 다음 주장을 한 입문으로 오는 것은 이게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사업과 사회경제 사업과 실증사업인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대 3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을사한 의약이 체결되고 나라를 뺏겼던 10년 이 사이에 국권피탈기 때 국권을 빼앗기는 위기. 국권피탈의 위기를 경험하자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랬냐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요. 그래서 봤더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영웅이 출현했고 그 영웅을 주면서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했대요. 대표가 뭐가 있나요. 수나라 100만대군이 쳐들어오자. 113만대군이 쳐들어와 을지문독이 살수됐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가 왕과 왕조 왕이 뭐랬느냐 그 왕조가 뭐랬느냐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고 역사서가 쓰여졌다라면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봤더니 우리 민족이 원래 위대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민족주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따져봤더니 지금 국권을 피탈당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역사가 다시 발동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나올 거고 우린 그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하고 개몽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몽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전이니 을지문독전이니 이런 영웅의 전기가 막 나오고 외국의 흥망사까지도 소개를 해요. 왜요. 외국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위기를 뚫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어떻게 하다 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해요. 영웅, 영기덕이 외국의 흥망사를 개몽사학이라고 합니다. 사학은 사학인데 개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왕과 왕종 중심의 역사연구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민족주의 사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근대 3기의 개몽사학 때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개몽사학의 시작 효시예요.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민족주의 사학이 계속 주류를 이루는데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가 한일관계 사료집을 출간을 합니다. 한일관계 사료집이 뭐냐면 역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해줬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위대해서 조선을 다시 지배한다라는 이런 논리를 세워야 될 일본이 불편해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과 한국통사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폭넓게 읽혀지게 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33원짜리 조선사를 편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타율성론 당파성론 일선 동론 정체성론 이런 걸 다 모아서 만든 게 식민사학이에요. 근데 이게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사실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들어온 건데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은 되게 우리 민족은 뛰어나 위대라는 주관적이라 이게 대처가 좀 떨어지자 1930년대 중반에 사회경제사학이 실증사학이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 정체성론을 부정하고 실증사학도 뭐죠? 사료고중을 통해서 어떻게 되자? 이렇게 객관적 역사연구 방법 이렇게 되자 민족주의 사학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산서거 99년에 조선학운동이라고 해서 세종도 땡겨오고 실학도 땡겨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 민족의 조선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세계사의 일원적 하나였던 발전 역사 법칙에 따라 다른 민족처럼 같은 궤도로 발전해 왔다라는 건 법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 뭐지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그게 뭐지요? 그다음에 중세본권제 사회를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가는데 일본은 정체성론으로 뭘 얘기했느냐? 일본이 들어와 봤더니 조선은 마치 일본의 고대 수준에 멈춰있더라. 그래서 중세를 건너뛰고 바로 근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고대에 정체되어 있다. 정체성론에서 빠져나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받아서 근대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 우리는 그건 니네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의 백나문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중세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중세로 뭐죠? 그런 것들을 쓰게 돼요. 백나문의 사회경제사. 그러면 백나문을 물어보는 건데요. 민족정신이 나오면 민족주의사학이죠. 혼을 얘기하면 박은식이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사학을 계승해서 어를 얘기하는 거면 박은식 신초의 제자그룹인 정인보예요. 그래서 안 되고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했다. 답형이 당신분 3번이고요. 진단학계 나오면 이병도 손지태로 대표되는 실증사학이니까 답은 쉽게 3번이죠. 그렇죠? 유물사관. 마지막으로 20번 갔습니다. 6.25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 6.25전쟁 중입니다. 인청산국작전 맞고요. 그래서 발체개현도 맞아요. 이것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6.25 도중에 벌어졌던 과정들에다가 이승만 영복거긴 하지만 동그라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6.25전과 6.25이후를 좀 구별하라고. 반공포로석방도 다 맞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치슨 선언이 6.25전쟁이 벌어지는 배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 국가직에 이어서 지방직도 작년 올해에 걸쳐서 출제가 굉장히 쉽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도 지방직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치자면 한 3문항 정도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문항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다시 살펴보시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